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것은 이겁니다 검찰은 어떻게 허영인과 SPC를 엮었나 조금 전에 기업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SPC가 파리바게트나 파리크라상 이런 걸 가지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불명예를 수 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써왔습니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일감을 몰아준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다 관련법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땅 근로자 사망사건이 났습니다 이 땅 근로자 사망사건이 났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처벌은 달라졌습니다 중대재해처불법에 의해서 이제는 허영인이 직접 근로자 사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후로 책임졌던 게 부당탈법 증여입니다 주식을 저가 양도해서 예를 들어서 밀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샤니와 삼립에다가 매각했다 그래서 1595억 원의 부당한 증여세 면탈을 냈다 주말에 무죄가 났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그룹 내 일값 몰아주기, 부당한 증여, 저가 양도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빵장사가 기업을 성공시켜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는 오로지 그 죄로 이 사종세트 전부 다 법의 도마에 올랐고 이제 이 세 가지는 벗어났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건은 아직도 아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엮은 겁니다 허영인과 SPC 측에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생고생을 해서 지난 10여 년 이상을 검찰에 당하고 또 당한 게 이 사대사건입니다 검찰의 사중포위망에 쌓여 있던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골목상권 동네빵집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가 공업용 빵집, SPC 그룹의 출발이 원래는 상미당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상미당 상미당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서울의 골목길에 동네빵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미당이 나중에 공업과 컨베이어 벨트를 갖추고 소위 무슨 빵이라고 그러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만 마 우리 kro는 바다를 가운데에 넣고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톡톡톡 둘린 그 빵이 굉장한 히트를 쳤죠 오랫동안 그 했고 상금이었습니다 상미당이 이제 커서 삼립식품으로 되고 그 삼립식품의 창업자의 아들이 쭉 영업을 했습니다 상미당 빵집 아들의 이름이 바로 허영인입니다 문재희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여기 여러분 인물 사진에서 보는 바로 그 허 회장이 지금은 대그룹 온화 회장 같은 아주 중한 얼굴입니다만 허영인 회장 스스로가 삼립식품에 직원을 하면서 빵을 빚고 반죽을 하고 직접 빵을 만들던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 분이 저 이런 얘기는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롱 그룹의 이동찬 회장의 따님을 부인으로 맞아서 파리바게트라고 그렇게 되는 스토리 나중에 스토리고 그렇게 CEO 후보로서 열심히 섭립빵 집에서 빵을 만들다가 자기 형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동생으로서 자기 형님은 공부를 하고 자기는 개빵을 배워서 빵 기술자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형이 오면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고 얘기해야 될지 분가를 했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스토리의 상당 부분은 제빵왕 김탁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그게 실화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픽션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만 그 삼립식품에서 분가를 내서 나와가지고 샤니빵을 차립니다 이 허영인 씨가 이 샤니빵이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사업을 잘하고 이 샤니빵이 빵계 우리나라 제빵업계에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스폰지처럼 이렇게 폭신한 그전까지는 빵이라는 게 허기를 메꾸는 보조식품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모양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빵이 나오기 시작한 게 샤니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깊숙하게 알게 된 게 IMF 때였어요 IMF 때 원래 허영인 씨가 후계자 수업을 받던 삼립식품에서 나와서 샤니빵을 차렸는데 이 삼립식품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 부도가 난 삼립식품을 말하자면 쫓겨난 둘째 아들이 하는 샤니빵이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때 경제부금융부장을 할 때인가요 그때 이 말하자면 삼립식품 부도는 위장부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말하자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싫어서 부도를 내버리고 그 아들이 말하자면 원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 저가로 사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막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 쫓겨난 말하자면 허영인이 쫓겨난 아들이 착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서 IMF때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눈물 나는 얘기죠 그런데 이 허영인 회장이 굉장히 사업 실력이 좋아서 베스킨라빈스라든가 파리바게트, 파리그라상, 덩킨도낫, 파스쿠치 뭐 이런 이제 브랜드를 쫙 건드리고 이제 소위 제빵제벌로 커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만은 동네 500원짜리 빵, 1000원짜리 빵, 지금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빵은 없고요 동네 빵집들이 다 죽지 않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네 빵집들은 빵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댓글인데 빵 장사를 하려고 하면 제일 부족한 게 잠입니다 왜? 아침에 빵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신선한 빵을 주려면 말하자면 밤늦게까지 빵을 팔고 생지를 만들어서 부풀렸다가 제대로 생지가 부풀어지면 이제 기계에 넣어서 짜야 되거든요 기계에 넣어서 굽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빵 장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4시간 못 잡니다 그렇게 자는 거죠 비인간적인 노동강도입니다 그런데 바리 바게트 가맹점을 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죠 훨씬 빵 종류도 많습니다 빵 종류를 예를 들어서 바리 바게트가 한 100가지 종류의 빵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맞는 빵, 자기 동네에 잘 팔리는 빵을 예를 들어서 60종류로 추렸다 그러면 60종류의 빵을 개인은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싸고 싼 빵을 못 먹게 되었냐 이렇게 불만하시는 분이 아마 실제로 빵 장사를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빵집이 다 죽은 게 아니고 동네 빵집들이 파리 그라상, 파리바게트 가맹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체가 커지는 거죠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허영인 회장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뉴욕, 심지어 빵의 고향인 파리에까지 많은 빵 가게들을 차리고 한국 빵 맛을 전 세계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기업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 밀가루가 밀가루는 수입이지만 그 밀가루가 세규로 다시 수출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로 안 나지만 석유를 사다가 석유를 정제해서 항공류 만들고 좋은 기름들 많이 만들고 마지막에 바깥슈까지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빵이 세계적으로 팔린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일이죠 또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우리의 입맛도 세련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골목들이죠 실제로 파리바게트를 지금 자라나는 세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한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파리바게트가 어떤 아파트 단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로 평가 받으려면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좋은 빵집이 입구에 딱 이렇게 파란 간판을 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네의 꿈이죠 동네의 구색이 그렇게 해서 맞추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파리바게트의 성장에 대해서 축소지향의 한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가난한 시절의 추억 가난한 시절의 골목 풍경에 대해 젖어있는 말하자면 도저히 발전이 뭔지 산업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농촌주의자들이 그런 발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지켜내라고 그 난리를 폈던 게 MB 때 동반성장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이제 SPC 같은 기업은 그냥 저절로 크나하게 놔둬야 됩니다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되고 때련되는 거 파리바게트 입맛에 밀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도 이제 지겹다 그러면 이제 김용복 빵집에 가야죠 타펠리스 앞에 있다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빵으로 돌아가라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허영인 회장 부인이 종종 논란이 됩니다만 그 부인은 이 디자인 쪽에 밝아서 파리바게트의 노란 간판 파란 칠을 안 그 간판을 직접 디자인 하셨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SPC를 자유롭게 놔두기를 SPC를 자유롭게 놔두기를 이제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잠깐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곁에 저 2012 보이시 그리하고 저녁 그렇게 감사합니다.